지은이는 나카지마 요시미치 옴기니는 나의 영, 발행은 바다출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움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감추거나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 책은 부부, 연인, 친구, 동료, 사제 또는 이웃이나 타인 등 인간관계에 극히 일상적으로 따라다니는 미움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저 우연히 머릿속에 떠올랐을 뿐인데 불쾌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만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사람과 심리, 삶, 관계, 감정 등 다양한 에세이를 써온 철학자 나카지마 유시미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듯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하고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먹는 건 좋지만 절대 배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스메 소세키, 안톤 체어프, 써머신몸, 모파상 등 다양한 작품의 등장인물을 통해 미움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미움의 원인과 극복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움을 일으키는 여덟 가지 원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 자신보다 한참 못난 사람에 대한 경멸도 미움으로 발전하며 나아가 미움은 상대에 대한 아무런 이유 없는 거절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단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미움을 억지로 해소할 이유는 조금 더 없다. 그 감정을 침착히 정확히 살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신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설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몹시 괴로워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조심성 없고 부도덕한 인간은 아닌가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이유가 충분한데도 계속 괴로워한다. 이 나이가 되니 통감하는 것이 있다. 인간이란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는 생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미움받고 싶어하지 않는 생물이라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나도 세상에 많은 사람을 여러 이유로 미워하고 있다. 따라서 나 역시 어느 정도의 사람에게 여러 이유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야 하는데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기암할 정도로 놀란다. 누군가에게 싫어라는 말을 들으면 악마의 부름을 듣기라도 한 듯 두려워한다. 타인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지 않다는 자기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준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가 그러면 하고 확실히 말하면 처음에는 고분고분한 태도로 고마워하는 듯하지만 마음속에 사는 깊은 원한이 쌓인다. 아니면 차가운 얼굴로 나는 사람들이 싫어 라고 큰소리 치며 대담한 척해도 조금씩 구체적인 사례를 들다 열 명을 넘어서면 표정은 굳어지고 입술이 삐죽 나와 결국 그만해라고 화를 내고 말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미움이라는 감정은 쉽게 견뎌내기 어렵고 이럴 때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개인 간의 평등이라는 기본 이념도 있고 만다. 결국 자신은 누군가를 한껏 미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불평등한 태도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깔끔하게 서로 미워하기 나는 살인이나 강간 또는 혁명이나 중교전쟁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격정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부부, 연인, 친구, 동료, 사제 또는 이웃이나 생판 모르는 타인 등의 관계에 극히 일상적으로 따라다니는 미움을 문제삼 안고 있다. 그것이 대사륙에 비견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전쟁과 비슷하다 할 정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의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으로 말하면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처럼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증오가 아니라 체오프나 모파상이나 서머신 몸이 그리는 것처럼 가볍게 여러모로 걱정하는 미움이다. 제인 호스틴은 이런 주제만을 선택했다. 그녀는 일상생활의 심리를 극명하게 그리려면 이러한 미움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망과 편견에서 그녀는 다양한 호감을 그렸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미움이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교만하니까 미워하고 얌전 빼는 성격이라 미워하고 모든 사람을 깔보니까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이라 미워하고 저속해서 미워하고 덜렁대서 미워하고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라서 미워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워서 미워하고 재산이 없어서 미워하고 교활해서 미워하고 등 끝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보통의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다. 왜 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대부분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깊거나 예술적 재능이 있어도 이렇게 일상적인 사사로운 호감과 미움에 휘둘린다. 그것에 번민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아내지 못한 채 죽어간다. 이렇게나 곤란한 주제인데도 모두 자신을 속이고 보이지 않는 척하고 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이해받기 위해 젊은이도 주부도 일하는 여성도 남자도 한데 모여 집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술집에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게다가 이처럼 전 인류가 관심 있는 주제인데도 영원히 제자리만 빙빙 도는 호소의 동의 반발과 이해로 시종일관할 뿐이다.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괴로워할 일 없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게 중론이고 종교적인 교류에 기초한 설교 외에는 안이한 인생 교훈 뿐이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 따라 그것을 밀어붙이려는 의견뿐이라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제대로 보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면 그와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의견이 많다. 나처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싫다는 인간에게는 대부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민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가 큰 문제다. 우선은 상식적인 부분부터 말해보자.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죽자사자 애써서 서서히 당사자가 에둘러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일부러 이 안전한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을 반쯤 죽이는 것에 가까운 그 찬혹함. 게다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 정당화의 비겁함에 마비되고 십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에게 상처 주고 십지 않기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상처받고 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료히 하는 것이다. 게다가 추궁당하면 언제라도 내가 X를 미워하다니 당치도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타선적이고 교활한 자기 방어를 참기 어렵다. 이때도 카르메니나 토스카 또는 누치아나 니골레토처럼 광기와 다름없는 피를 들끓게 하는 연애관계는 제외한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연극에서도 소설에서도 영원히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오히려 보통의 부부나 부모자식 또는 연인이나 친구 등의 관계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깝지 않은 친척이나 얼굴만 아는 사람 회사 동료나 같은 업계 사람 혹은 동네 사람 등 비교적 가까운 사이가 아닌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룰 것이다. 반대도 말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 또는 소원한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을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것은 특별히 어렵지 않다. 가볍고 간단하게 서로 미워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 대립하는 상태로 지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의외로 고도일지도 모른다. 미움을 없애도록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증폭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워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도 엄청나게 미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안전한 선에서 조공비행으로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서로 미워한다는 것을 냉정하게 확인하면 그걸로 된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서로 인식하면 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 미움이 소멸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연이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담담하면 되는 것이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진지하게 이런 태도로 나올 때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준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태도로 동의해준다. 희미한 사랑이 있다면 희미한 증오도 있다. 서로 희미하게 계속 미워하면 되는 것이다. 원인론은 미움의 원인을 찾다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두 사람 모두 왜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그 원인을 더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의외로 풍족한 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 각자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수성의 차이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단념한 채 무리하지 않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관계는 매우 건전하다. 이것은 화위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 이라는 군자의 행동과는 조금 다르다. 특별히 화를 실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적당히 불어난 공기가 떠돌아도 된다. 그것을 늘 확인하는 관계로 좋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는 늘 이러한 경지를 지향해왔다. 저자식, 부모, 친구, 동료에서부터 한 번 만나 이름도 잊어버린 사람까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나는 어떤 의미로든 미워하고 있고 나 자신도 그들로부터 어떤 의미로든 미움을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그 한가운데 거짓 없이 자신을 놓는다. 개인간의 미묘한 차이를 균일화하려는 중동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의 거리를 헤아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마음에 들었던 타인이라도 어떤 점에서 반드시 싫은 게 나온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생활이지만 나처럼 어딘가 별다른 데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깔끔하고 살기 쉬운 공간이다. 보통 사람은 불쾌함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은 미묘한 불쾌함을 어물어물 넘기지 않고 제대로 체험하려 한다. 보통 사람은 슬픔으로부터 가능한 한 벗어나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슬픔을 제대로 맛보려 한다. 이 또한 풍족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미움의 효용 결정화 작용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손쓸 수 없으므로 잠시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움이 끝없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러 같은 곳을 빙빙 돈다는 느낌이 든다. 상대가 미운 원인을 50까지 나열하니 더 나오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 원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녹아내려서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된다. 결정화가 멈춘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이르면 나중에 미움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불을 끄지 말고 자연에 막히면 된다. 결국 미움을 마음껏 이용할 때가 온 것이다. 싫은 상대를 당신은 긴 시간에 걸쳐 관찰해왔다. 거기서 당신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흥미와 풍미를 흡수할 수 있다. 공들여 이 정도의 에너지로 미움을 뽑아냈기 때문에 말하자면 몸소 돌보아 길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두는 건 아깝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발효되기를 기다린다. 거기서 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은 오해하는 건가 사람은 역시 알 수 없는 건가 등 여러 면을 공부할 수 있다. 조금 냉정해지면 자신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가름해버린 건가 이럴 때 듣고 싶지 않은 건가 고집불통인 걸까 등 여러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나름의 유사스러운 원인을 깊이 탐구하는 것 또한 재미있다. 인생이란 고통과 번민이 없다면 재미없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번민은 보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을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끝까지 미워할 때 나는 그렇다. 관념 속에서 몇 번이고 그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더는 그를 말살하고 싶지 않다. 어디까지나 미움을 확인하고 그 사람과 대결하고 싶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고 쉽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불행에도 상관없지만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합리적인 미움은 재미없다. 나는 아 그런가 하고 생각할 뿐이라서 괴로울 게 없고 속이 쓰릴 정도로 생각할 게 없고 어떤 인간적 수행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딱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사색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인간적으로 고향시킨다. 나는 내버려 두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해져서 아나무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는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무의식 중에 거칠해를 늘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나의 태도에 냉수를 끼얹어 준다. 그렇게 기중한 것이다. 조금 이해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움의 불씨를 태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안심이다. 게다가 그 미움이 불합리할수록 나는 안심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 싫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만다. 이것은 어찌 알 수 없고 내가 인생을 안다고 이야기하려 할 때 특히 교사는 그렇다. 주의신호를 울려 준다. 이봐 당신은 지금 자신이 끌려 다니는 A가 싫고 B에게 미움받고 있는 이유조차 해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서 사랑이다 우정이다 성이다 노력이다 신뢰다 라고 감히 그렇게 기운넘치게 거칠해를 늘어놓을 수 있나 보네 그러한 신호에 귀 기울이게 한다. 이것은 나의 취미지만 죽기 직전에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모두를 사랑했어 좋아했어 모두 나를 사랑했어 좋아했어 라고 이해하고 숨을 거두기보다 이런 이유로 좋아했던 그 사람도 저런 이유로 싫었다 저런 이유로 좋아했던 사람도 이런 이유로 싫었다 모두 어떤 이유로 좋아했지만 모두 어떤 이유로 싫었다 나는 모두를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했지만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미워했다고 생각하며 숨을 거두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별난 생각일 수 있지만 원인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되는 데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사는 그것을 무리해서라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인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 원인이라는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복잡한 함의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다 원인의 중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 원형은 이원원인 이라든지 사고원인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원인과 결과는 별개 자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원이라는 결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해석되는 일반적인 의미가 원인이다 구타나 외도 같은 특정한 사건이 이원의 원인이 아니라 폭력이나 부정이라는 정식적 의미로 정리된 남편의 행위 양태가 이원의 원인이다 비슷하게 화재 원인은 무수하겠지만 잠자리에서 흡연 허술한 불단서 누정과 같이 정리된 의미가 원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형적인 의미가 새삼스럽게 결과로서의 이원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식으로 이야기된다 이것이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 안에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원 원인이나 화재 원인만큼 정식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정의 원인을 찾는 일은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다 이원 원인이나 화재 원인은 그 부당한 사실과 현상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요구에 따라 출현하는데 미움의 원인 추궁도 마찬가지다 내가 미움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품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말끔히 떨쳐 없애고 싶지만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다 나의 의지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외부로부터 와서 내 감정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미움의 원인을 찾을 때 나는 이미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한다 나는 X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형태의 거무칙칙한 불을 태우고 있다 이것이 X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정당한 처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당한 짓을 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기 어렵다 자신을 구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미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심리 상태다 그렇기에 호감의 원인을 탐구하는 열정은 그만큼 강하지 않다 나는 왜 그가 좋을까 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왜일까 그것은 왜 이혼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면 왜 결혼했을까 왜 결혼해서 계속 살고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예외적인 것과 비슷하다 왜 자살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면 왜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 예외적인 것과도 비슷하다 원인이란 어떤 자연스러운 경향을 전제로 그로부터 일탈을 일으킨 것을 찾는다는 태도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거 살아있는 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과 역방향의 벡터를 가진 싫어하는 거 자살 타살하는 거 이혼하는 것은 일탈이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란 무엇인가 그것에는 확고하고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물리법칙의 수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일탈일지라도 모두 물리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인간적 가치에 부합하는 태도로서 더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더 안전한 방향 더 생명을 유지하는 방향 더 행복을 유지하는 방향 더 사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이익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나는 그를 좋아하는 그게 예외적인 사태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내게 저렇게나 심한 짓만 하는데 라거나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같은 군소리가 따라 붙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왜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있을까 라거나 왜 계속 살고 있을까 처럼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 방향이 자연의 이치라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움의 원인은 그것이 반사회적인 것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필사적으로 추궁한다 원인을 추궁한다는 건 원인의 죄 책임을 떠맡겨서 자신이 그 힘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것이다 원인을 알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을 탐구하려는 동기는 반드시 이것만이 아니다 비행기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해 원인을 추궁하는 게 아닐 것이다 절대로 납득할 수 없지만 무리해서라도 납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 적어도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 죄를 전가하고 지금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은 것이다 일종의 복수다 미움의 원인을 탐구할 때도 거의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다 미움이란 불쾌한 감정이기에 그것을 제거하고 싶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적어도 원인을 탐구해서 그것에 죄를 돌려 스스로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은 종종 쾌관적이지 않고 꽤 일그러져 있다 내가 나에게 편리한 대로 계획한 거 내가 개운할 목적으로 어떤 요인을 무리해서라도 찾아 그것을 X에게 덮어 씌운 것일 때가 많다 그에 따라 X에 대한 나의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옅어지지 않아도 나의 죄책감이 옅어지면 된다 그것이 올바른 원인이다 이러한 사정 탓에 아무리 자신에게 이로운 원인을 쥐어짜서 X에게 전가해도 죄책감이 조금 더 없어지지 않을 때 나는 친구나 상담사 신경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죄책감이 좀 더 옅어질 수 있는 진실의 원인을 찾았다 나의 원인 죽음은 야무지지 못했다 미움의 여덟 가지 원인 자기 정당화 가정은 이렇게 제멋대로 이고 폭력적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대에게 덮어 씌운 교활하다는 원인보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 정당화 가정에 눈을 돌리고 싶다 교활에서 싫다는 형태로 어떤 특성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과정을 일으키는 원인이야말로 진짜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한정하면 결국 미움의 원인도 한정된 패턴으로 분류된다 요염한 꼬리치는 여자는 진짜 싫어라든지 마마보이는 이유 불문하고 안 돼 받아줄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간단한 묘사로 그 이상의 원인을 추궁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끝에 아무튼 싫어라는 게 있다 이 경우에도 생리적 혐오감 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자기정당화를 하나의 원인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원인 즉 미움의 감정을 품는 자기정당화 의 원인을 다음에 여덟 가지로 분류해보자 1.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는다 2. 상대가 현재 혹은 앞으로 자신에게 위해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다 3. 상대에 대한 질투 4. 상대에 대한 경멸 5. 상대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고 느낀다 6.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느낀다 7. 상대에 대한 절대적 무관심 8. 상대에 대한 생리적 관념적인 거절 반응 이 여덟 가지의 원인은 내 나름대로 차근차근 생각했기 때문에 미움의 원인을 망라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대부분 일이 기반이 되고 3없이 4로 넘어가고 끝내 8로 발전하여 미움은 완성된다 인생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 미움을 철저하게 제거한 높은 정신적 경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한 높은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인간 실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움에 질질 끌려 휘둘리는 인생도 그 나름대로 풍요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삶의 방식일 수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인생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건 진정한 무게에 따라서 이해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매사를 의심이나 운이나 우연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량으로 재려고 하는 시도이다 거부가 아니다 아니 전혀 반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무한의 동의이고 찬동인 것이다 사람을 진지하게 미워하는 것은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한 것이다 그렇게 기중하다 거기서 도망치지 말고 추구하면 된다 나의 제안은 그 원인을 알아내고 정확하게 미워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진중함을 기해 미워하는 것이다 미움을 수중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확실하게 마주하는 것에서 인생에 이를 데 없는 깊은 맛을 알게 된다 제일 기존 날 오늘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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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